트라이아누스 53년 9월 18일에서 117.8.8 로마 황제 원로원과의 협조 자세를 유지하고 빈민 자녀의 부양정책, 이탈리아의 도시, 농촌 회복 시책을 추진하였다. 타키아, 나바타이 왕국, 아시리아 등을 속주로 만들었고 로마 제국 최대의 판도를 과시하였다.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에스파냐 남부 바이티카 이탈리카에서 출생하였다. 로마 제국의 황제 중에서 오현제로 불리는 황제 중 제2대 황제이다. 에스파냐 출신인 아버지는 로마 군단장을 지냈고 시리아 속주 총독을 역임하였으며 로마의 신흥 귀족 계급에 속했다. 트라이아누스 또한 아버지를 따라 군인이 되었으며 티투스 베스파시아누스가 제휘하는 로마 군이 이스라엘을 함락할 때 참가하였다. 시리아에서 부군단장으로 봉직하였고 라인강 군단에서 근무하였다. 그 후 로마에서 회계감사관과 법무관을 지냈고 에스파냐에 주둔하는 7군단의 군단장을 맡았다. 황제 도미티아누스에게 발탁되어 게르마니아 군단 사령관에 임명되었으며 군단 내에서 군인으로서 명망이 높아 많은 병사들의 신망을 얻었다. 특히 제국의 국경인 게르마니아 전선의 방벽을 구축하는데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로마 제국에서 두각을 드러내게 되었다.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되고 네르바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지만 근위병들의 반란으로 황제자리를 양위하게 되자 마르쿠스 네르바에 의해 황제의 양자로 지목되어 제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원로원과의 협조 자세를 유지하고 빈민 자녀의 부양정책 이탈리아의 도시 농촌회복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영역을 확장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도나우강을 건너 타케아를 정복하여 속주로 하였으며 또 남쪽으로는 사하라 사막의 경계까지 진출하여 요소의 군대를 주둔시켰다. 다시 동방으로는 나바타이 왕국을 병합하여 속주 아라비아로 하였으며 아르메니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파르티아 군을 몰아내고 아시리아까지도 속주로 만들었다. 파르티아 왕국을 정복하고 수도인 크테시폰을 함락시켰다. 이것은 로마 제국 역사상 동방으로 가장 멀리까지 진출한 것이었다. 로마 제국 최대의 반도를 과시한 것도 이때의 일이다. 그러나 고디어 파르티아의 반격이 이어지고 때마침 이집트 유대의 반란까지 일어나게 되자 정복했던 아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남부를 포기하였다. 안티오키아에 머물던 트라이아누스의 건강도 급격하게 나빠졌으며 동방으로부터 로마로 귀환 도중 병사하였다. 트라이아누스는 자신의 후계자로 하드리아누스를 지명했다. 트라이아누스가 통치하던 시대에는 전쟁의 승리로 인해 많은 물자들이 로마로 유입되었고 그의 지세동한 정치적 혼란이 없었던 시기였다. 이에 공공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트라이아누스 보름과 대형 목욕탕이 건설되었고 이탈리아 전역에 많은 공공시설이 확충되었다. 이에 공공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